시작하도록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의외로 여러분들 나경원 당선인이 한 말이 굉장히 파문이 크네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당선인이 정치 연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단축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개헌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앞에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거죠. 설령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밖으로 내는 것하고 안에 담아두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요.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바깥으로 일단 나오게 되면 나경원 당선인이 취한 그런 위치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파문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기 보시게 되면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를 다른네요. 나경원의 임기단축 개헌 언급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황당한 반응이다. 당연히 그렇게 황당하게 여기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니까 임기단축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87% 7500명 정도가 어제는 한 1000명 정도니까 7500명 정도가 설문조사형 해가지고 고려대상이 돼서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그게 다 탄핵이나 개헌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셨고 동시에 또 여러분들 이해찬 씨가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한 것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91% 정도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 7000명 정도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도 나경원 당선인도 좀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화 사건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말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조기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진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페이스북의 입장을 밝혔네요. 윤상현 의원이 절대 임기단축권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윤상은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냥 개헌 논의가 여러분들 그냥 시작되는 순간 정략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순수함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관련자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개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헌이퀄은 정략적 의도의 개헌과 일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선의 의원인 아마 이번에 오선이죠. 나경훈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린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벌써 조국개혁당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두 문장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고 임기가 5년이 보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뽑을 때는 공동체 차원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대통령을 내려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경훈 당선인이 조금 이렇게 경솔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지영님께서 의로를 붕괴시키는 걸 보면 정부의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죠.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아주 그냥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칙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 야당의 사역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나경훈 당선인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선거 공정성이 묻어진 것이 문제지 4년 중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훈 당선인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권력구조 혁신형 이전 권력구조 퇴보행위 등 안에 아무 관련이 없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쪽은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듬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4년 중임제든 5년 단임제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가장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중진 그런 인사들 입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 문제는 다 여러분들 숨기고 이렇게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급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비급함을 우리가 선택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앞으로 사람들이 치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권력구조 혁신의 개헌이란 것은 아예 애시당초 없는 거다. 4년 중임제니 무슨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헌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조금 자주 소개하는 것 같지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의 논평이 오늘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꾸지점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네요. 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탄핵소추가 여러분들 원활히 일어나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 여기에 누굽니까 지성우 성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씀처럼 탄핵발의를 하더라도 정치인들한테는 전혀 손해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발의가 자주 야당이 탄핵근을 남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벌적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조항도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니까 상대방을 무고로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하거나 위정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유독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허위 무고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고소고발이 왜 많으냐 인센티브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말고라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왜 보통 명사처럼 그 동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냐 아니면 말고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되면 이런 대박이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의 현안을 볼 때 그 현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형의를 불러일으키도록 촉진하도록 만든 소위 인센티브 구조 동기구조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그런 공인들도 무수히 고소고발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참 피곤하죠. 피곤한데 예를 들면 검찰이 이재용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회장을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모두 18개 제목이 다 무죄가 됐는데 제심을 끌어가고 대부분까지 끌어가더라도 검사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한 시간하고 이재용 회장의 한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인데 그 사람들은 뭐죠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다 이심 뭐죠 삼심까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남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말고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구의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을 무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정인을 찍어 가지고 그냥 일상이 그냥 고소고발이면 참 피곤한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는 법무팀도 있고 할 테니까 변호사 비용도 여러분들 뭡니까 개인이 지르는 게 아니고 시장 아마 예산으로 들어갈 테니까 좀 낫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찍혀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번 대구로 특혜 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특혜도 없는데도 나를 고발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 고발했다고 해놓고 단지 고의만 없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검찰이 무고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항구하여 고금에서 재수자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시한 바도 없는 대구의 nbc 취재 불행사건을 또 고발하여 무고로 역고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또 역고발 하고 이 사람들이야 무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가 많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 이야기를 그냥 페이스북에라도 이러면 알렸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허위로 이런 그래서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가 철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이 무고 단체에서 고발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또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고로 고발했으면 역으로 여러분들 무고죄로 집어넣었으면 이게 무고가 들러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징벌이 가해지으면 조심할 건데 거의 솜방망이처럼 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좀 사회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 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시민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일이 무고고소고발이고 사회 보탬이 되는 인간이 여러분 태어났으면 사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참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체계에 좀 손을 보더라도 이 허위로 무고한 그런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강하게 가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가장 최근에 올린 것이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인덕 사태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전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권이야 어찌됐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한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대출되면서까지 목니 부린 사람들은 이제 이 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망스러운 것은 안철수 의원하고 최재형 의원이 법리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가까웠다 이렇게 저는 그냥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보시죠 이제 한동훈 씨가 몸을 푸는 모양인데 몸을 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정치인자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오는데 여론 만들고 또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참 이렇게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하기에 공직선거가 무너졌으니까 그 밑에 당대표 경선 정도 무너지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문화일보의 톱뉴스의 하단을 보니까 한동훈 전당대 출마 결심 굳혔냐 뭐 구치건 말건 나오겠죠 지구당 부활론 피력 이렇게 내용이 나와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구당 부활론 피력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첫 당 운영 입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며칠 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복 여름 벗고 나서 바로 정치 입문한 것은 자제합시다 그냥 시행착오는 윤 대통령 한 명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면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소위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이제 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검찰청의 여러분들 표식이 대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좀 대쪽 같고 뭔가 기계가 있고 좀 결기가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본 건 지금 뭡니까 기계는 뭐가 큰 기계냐 시중에 장사하는 사람보다 이런 기계도 없는 거고 결기가 없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들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냥 이런들 엇다리 저런들 엇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이름 얽힌들 엇다리 뭐 그런 거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씨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도 이제 정치를 이제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이제 개진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말 그런 결심을 굳히고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씨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를 하게 되면은 큰 공직선거에서 패배한 폐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임명되는 거의 첫 사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야 물을 쓸 수가 본인이 일단 아직은 젊고 젊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본인이 후퇴할 그런 의지가 없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나는 거구나 이걸 느꼈을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고 하는데 대중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본인도 이 정치하는 맛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치료 보신 분들은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물 다음으로 중독성이 강한 것이 선거라는 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나라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해서 여러분들 휘두르면 훨씬 더 멋진 일이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명분만 세워 가지고 나오는 거겠죠 보니까 지구당 부활에 관한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이제 또 젊은 층을 그런 개량해 가지고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당원 교육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할 이야기가 많겠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복잡한 사안일수록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빼고 윤 대통령은 본인 재임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선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게 이런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에 필요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그걸로 그냥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허우디가 멀쩡하고 잘생겼고 말을 잘하고 팝송을 잘 부르고 이런 건 다 이런 논의고 제가 자주 이런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세상은 복잡하고 현상이라는 것은 헷갈리게 여러분들 이렇게 꼬이고 꼬인 겁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관통하는 간단한 핵심을 볼 수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딱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뻔히 여러분들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된다고 에더블룸만 띄우고 관철 못 시켜가지고 선거에서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잘못한 게 아니고 선거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미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장 하나 이름 찍는 것까지 관철을 못 시키고 대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패를 했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아는 상태에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에더블룸만 띄우고 선관위가 찍지 않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두 명의 여러분들 검사를 우리가 본 겁니다 윤석열을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가 처신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본 겁니다 실수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며 실수 안 하면 좋지만 사람이 신도 아니고 저 역시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실수 안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중산층에서 커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통과시키고 검사로서 날린 사람들의 역량이 어떤지를 우리가 본인 다 봤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특별한 것도 없고 역사관이 특별한 것도 없고 가치관이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차라리 그냥 촌출신들을 고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직학이라 하니까 여기 이제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지는 않지만 지금 댓글 남기신 분 가운데 원명재라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생에는 선거가 없을 듯 합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공정선거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은 믿는 구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이준석 씨와 나경훈 후보가 붙었을 때는 숫자로 드러났으니까 다 우리가 밝혔고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될 때 그 선거를 누가 공정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선거라고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대 국민의힘의 이름 당대표 경선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사회의 기초에 해당하는 선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소수가 돼버렸으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있게 용감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을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판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왜 정치를 해봤습니까 그 세계 사람들의 이름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당대표와 대선후보 그리고 총선후보를 뽑는 경선과 공천과정을 위탁관리하는 한 유력인사들과 결탁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덮고 상대에게 영원한 족쇄를 채우는 치명적 결탁의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모두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왜 너도 덕봤고 너도 덕봤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저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들의 생존 방식이며 지금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수사가 시작도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너도 덕봤잖아 너도 덕봤지 너도 덕봤네 그냥 수위 조절해서 그 정도 그냥 다 그쳐라 이런 거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15시간 전에 올렸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 판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내밀한 부분을 정당의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총선 후보를 뽑는 과정 여기에 다 자기들끼리 뭡니까 쑥득금 쑥득금이 뭡니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가 뭐죠 물려 있으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원명자신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냐 물리적 법칙이라는 것은 아무 일에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진 것이 가비지인이 들어가는데 가비지아웃도가 좋은 나라가 남겠습니까 좋은 나라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비지를 이름 집어넣으면 가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가비지로 집어넣으면 반드시 가비지가 나오게 나라 전체가 가비지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조사 나온 지가 며칠 됐는데 가부가님이 먼저 더 카르텔을 만든 가부가님이 제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0일부터 5월 1일이니까 유권자 의식 조사가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좀 허릿해질 수 있지만 선거가 마치다마자 유권자 조사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62%는 당일 투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38%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유권자 의식 조사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예산도 두둑할 테니까 아마 표본수도 제법 클 겁니다 표본수가 크니까 뭐 이런 의식 조사를 손을 댔다 이렇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어떻든 간에 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식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냥 유권자 의식 조사해가지고 4월 11일부터 5월까지 그냥 나온 것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위에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냥 언론에 그냥 여러분들 보도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38%를 한 거란 말이죠 38%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선거 결과는 47%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 가운데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47%로 발표했는데 의식 조사는 38%가 나온 거예요 9%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표본 오차를 여러분들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3% 정도는 넘을 설 수가 없거든 3%까지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발표는 47%를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유권자 의식 조사는 38%가 나온 겁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번 정리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무효표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자 수 비중이 38%가 나온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47%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궁금함을 가지신 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전 투표율 31.3%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자 수입니다 선거인수는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더하기 기권표를 포함한 겁니다 선거인수는 그렇게 더 넓은 의미인 거죠 그 47에서 38%를 빼게 되면 9%가 남는 겁니다 9%가 사전 투표자 수 총수에서 426만 명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 표추가 차이가 너무 심한 겁니다 426만 표에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42만 6천 표 127만 8천 표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9%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 2%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차이가 그런데 통계학의 이름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9%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9%가 부풀리진 사전 투표자 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426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입니다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사전 투표자 수가 사전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소위 부풀려진 사전 투표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차이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일이 각 선거구에서 몇 표당 한 장을 부풀렸는지 그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 차이값을 가지고 전체 규모를 추구하는 작업은 제야 H님께서 당당해 주셨고 그다음에 몇 장당 한 표를 특정 정당 후보에 더해 준는가는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수행한 거죠 제야 전문가 작업을 예를 들면 서울 경우에는 사전 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특정 정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2대 총선의 수는 실제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관위는 31.28%라고 여러분들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5.69%고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5.59% 정도가 부풀려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최대 287만 표 정도가 투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최대는 거소, 선상, 관내, 관외를 다 합친 거죠 이게 이름데 287만 표가 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전 투표만 이야기하는 것 부풀려진 사전 투표 이게 당일 투표까지 더하게 되면 300만 표 훨씬 집이 넘겠죠 이거는 사전 투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일까지 합치게 되면 380만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일 투표는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일 투표를 제외한 사전 투표만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회가 다 이렇게 거짓말로 돌아가니까 거짓말로 돌아가니까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한 공직선거나 당내 선거가 다 이렇게 정직한 선거가 돼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개 이제 지금 추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일 투표는 선거 인수 기준은 한 2.23% 정도 2.23% 정도 그러면 한 98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그냥 가정을 해보게 되면 당일 투표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지역구하고 이런 비례대표 선거를 비교하게 되면 항상 비례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비례대표 투표들이 이런들 후보별 득표 수가 적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 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지역구의 당일 투표에 이런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지역구의 득표수 빼기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당일 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작업들이 좀 더 진행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상현 오선의원 인천광역시의 미추울을 여기 미추울을은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그동안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스라엘을 받았던 윤상현 의원한테 받았던 메시지죠 선거 공정성 문제에 와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해 가지고 윤상현 후보를 만난 그런 얘기 이제 정말 큰 역할을 하신 허병기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이 수학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규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추울을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 무효소성을 제기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이아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11,159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이게 밝힌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 조작값을 찾아내는 것은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한 단위까지는 추계가 가능한 겁니다 가장 차익값을 이용해 추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11,159표가 남후보와 함께 투입이 된 겁니다 원래 이름 윤상인 후보는 12,186표로 승리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윤상인 후보가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상인 후보를 비꼬는 한 젊은 분이 선거 중에 나는 윤상인이가 싫고 징글징글하다 우리 엄마한테 와 가지고 누구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양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때 윤상인 후보가 완전히 그냥 지역구에 밀착돼서 그냥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몸에 베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2,186표거든요 그걸 이제 1025표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4년이 흐른 겁니다 세월이 4년이 흘렀고 아무리 그분들이 무심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명호 tv를 한 번 정도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그런 방송은 지역구 유권자들도 보내줘서 봤을 겁니다 사람은 다른 일은 몰라도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자기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문제는 모르겠지만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의 이름들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죠 찾아볼 거라고요 사람들이 늘 바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힘의 현직 그리고 앞으로 당선인들 전부가 다 선거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나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나서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본인이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공박사님이 이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내주시기 바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이란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추적하면서 아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느낀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러면은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다 저 나름대로 가설들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이제 힘을 좀 더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기에 뭐 힘을 더하지 않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 사태를 상세히 분석한 뒤에 준비가 되면 자신이 직접 치고 나가겠다며 관련된 포스팅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의 해석은 그냥 약간 신중 모드로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신중 모드로 선회를 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다고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갖고 출발한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4번이나 당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현직 대통령이 4번이나 뭡니까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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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뭡니까 4번이나 당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고마워할 일이 아닌데 고마워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정치인과 국민들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제고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뭐죠? 목을 메고 기다리고 고마워해야 될 거니까 뭔가 잘못돼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홍준수님 말씀처럼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고마워해야 될 정도니까 참 때로는 생각해 보면 기가 찬 거죠 네 엔제디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갔겠죠 이제 테마를 바꿨네요 해병대원특금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 처음은 25만 원 주는 것을 1호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테마를 바꿔가지고 해병대원특금법을 재발의해 가지고 기업고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젊습니다 지금 여기 뭐 지금 중진이라고 해봐야 추미애 의원 우원식 의원 정도가 남았고 그나마 여러분들 당내에서 비교적 쓴소리를 하던 우상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번에 이제 다 열외가 됐지 않습니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는 훨씬 더 젊은 거죠 점타는 것은 폐기도 있지만 점타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앞뒤를 제지 않고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22대 국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나 2판 4판 깽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믿는 것이 확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빽인 겁니다 선거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좀 가까워질 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2024년 2025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2판 4판 깽판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했음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대다수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냥 싫어하는 이 재발의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얼마나 얼굴이 두꺼웠으면 본인들 스스로 이익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법도 여러분들 개인이 질무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여러분 정부가 덜 부담 그러면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 전세사기가 또 기성을 부리겠습니까 전세사기법 양국특별법 다 통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3년간 봐야 되는 겁니다 3년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 겁니다 막 갈 때까지 끌어가겠죠 왜 앞뒤가 안 보일 테니까 완장은 찾고 젊고 열기가 있고 밀어붙이겠죠 그냥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위 22대 젊은 소위 더불당 사람들의 특성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양문석 씨라는 사람이 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대출받아가 좀 문제가 되는 분이죠 우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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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의원한테 마시간 586 우상우 나에게 도와달랄 때는 형님이라든지 안면 몰수 볼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형님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밀어붙일 겁니다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밀어붙일 입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그냥 민주유공자법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얼굴이 여러분들 들 수 없던 부끄러움이 없죠 자기 공을 자기가 여러분들 다 혜택을 받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야 그냥 종로민들이니까 종이니까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지지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지율을 저는 그대 액병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신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보수지정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섰을 겁니다 이 반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은 인기가 낮고 본인들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함부로 그걸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블당 여러분들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더라도 국힘당 인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를 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친 그런 대가를 그냥 치루기 시작하는 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한 자리 지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3년 동안 자리를 지키면 참 좋은데 그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는 거죠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겁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시소한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연금 계약을 두고 그냥 연금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야 당신들 사기 그만 치라 국민들이 다 바보 청취도 아니고 당신들이 어떻게 연금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냐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i 숫자도 줄어가 야단 법석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1900조 정도의 여러분들 미정립 부채를 다 떠넘기는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회가 다 죽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네요 이재명의 연금 절충한 미래시대 부담만 키워 연금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연금 전문가들이 아주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번에 전문가 모임은 통상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 거 아니까 이 소위 연금 재정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섰다 이분에 모임을 연금 연구해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연금 재정론자다 이렇게 부르네요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보험요율을 지금 9%에 13% 올리고 지금 소득 돈 주는 것을 40%에서 44%에 올리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목소리의 핵심이 뭔가 아니까 그냥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지금 여러분들 9%에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4%를 올리면 기금이 펑크가 나는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약속한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런 돈이 적립이 되지 않는 부채가 사경 9,324조에서 사경 250조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경 9,324조나 사경 250조나 고개 고건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개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들과 함께 낳았으니까 연금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방법은 아주 여러분 간단합니다 받는 거 줄이고 내는 거 조금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올려주는데 그럼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 그럼 보험료율을 그만큼 올리든지 그건 못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찬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 부모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자식 세대가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자식들을 약탈하는 것을 개혁의 이름으로 통과시킬 수 있냐 제가 정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약탈이지 않습니까 세대 약탈이거든요 세대 약탈 한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그건 부모도 아닌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윤석명 의원이 정확하게 사심없이 지적하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지금처럼 40% 유지되면 평가 안 날려면 19.8% 정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받는 거를 동결하고서라도 지금 내년 9%에서 19.8%를 올려야 된다 만일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에 44%를 받겠다 그렇게 하면 21.8%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그게 도덕질이죠 어떻게 도덕질이 아닙니까 지금 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21.8%가 이런 젊은 세대에게 이런 돈을 부과해 가지고 놈들 우리끼리 누리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해답은 윤석명 의원이 연구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 40%를 동결하게 되면 연금기금 펑크 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19.8% 올려야 되고 민주당 안처럼 44% 더 4% 더 받겠다고 하면 21.8%까지 올려야 된다 그거를 국민이란께 설득할 수 있겠냐 그거 감추고 그냥 하는 것은 사기다야 사기 그런 사기를 어떻게 이름 칠 수 있냐 이야기죠 소득 대체율 44% 받는 거 4% 높이고 보험료율 4% 높이는 것은 계약이다 이야기죠 제대로 된 계획이란 말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받는 거 동결하고 40%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는 최소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간단한 것을 다 말장난을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놓고 뭡니까 그냥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법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가가 연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규모 그걸 미정립부처라고 합니다 미정립부처가 현재 1825조 원인데 이번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4% 올리고 보험료율 여러분들 4% 올리고 받는 거 4% 올리게 되면 미정립부처가 1825조 원에서 1846조 원으로 21조 정도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받는 것은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12% 올리게 되면 2093년도에 1경 5311조 원이나 미정립부처가 줄어들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냐 부처를 그냥 떠넘기는 겁니다 항상 저는 국가부처의 미정립부처를 포함해서 발표를 해야 실상을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할 수 없고 각자가 알아서 이런들 노후는 준비를 하고 최소한의 이런들 소위 방음악 정도가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도록 해야 되지 그 이유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은 좀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생산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윤석명의 보건사회연구원인가의 연구위원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동결하더라도 정직하게 내려면 19.8% 정도 올려야 되고 유럽 국가들은 대개 18%대를 내고 있으니까 야당이 주장한 것은 44%까지 올리려면 보험률 21.8% 올려야 된다 그거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기를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검색 뭐 이제 아주 우리 개인의 이런 포켓트하고 관련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방송 준비하는 대해서 검색을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큰 변화입니다 인터넷 시대와 함께 검색이량이 등장해서 한 30년 이상을 여러분들 그야말로 고속성장을 질주했는데 AI 시대가 이러면서 이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고 오로지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해 갈 뿐인데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검색의 위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 중앙일보는 기본적으로 이런 언론사니까 훨씬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상현 오토레타 발행인이 아주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의 GPT라는 기술은 구글에서 처음 개발했다 트랜스포머인가 하는 그런 논문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구글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도 오픈 AI 챗GPT를 뒷쫓는 처지가 됐을까 바로 구글의 사업 모델 때문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닥이 디지털에 대한 많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수익 모델 자체를 잡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수익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여러분들 치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검색 결과 페이지와 검색 이후 사용자들을 찾아가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노출해서 돈을 버는데 인공지능이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제시해버리게 되면 클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지게 된다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인터넷과 AI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지금 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23년 2024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글은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치pt 같은 제품 출시를 미루고 있다가 새로 열린 시장에서 출발이 늦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참 이런 세상에는 많습니다 한 기술을 가지고 독주하던 기업이 새 기술이 왔을 때 새 기술이 자기 사업 모델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미적거리다가 여러분들 그 새 기술 때문에 그냥 망하는 고닥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여기 보시죠 구글은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조로 제안했습니다 이 소위 생성 AI 발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기준에 대한 모든 지금 여러분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기존 순차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ttention 메커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모델인데 Attention을 통해 입력 시퀀스의 모든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 이게 생성 AI를 가지고 제가 질문 던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물 박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후에 버더 gpt chet gpt 등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이 기반이 되었다 그 시작을 구글이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이 2018년 때 chet gpt와 비슷한 버터 대형 언어 모델 2021년 때 구글의 람다 대형 언어 모델 팜 2 지금은 제미나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논문이 오픈 AI chet gpt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정보를 모두가 다 어디서 얻었는가 하니까 AI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다 뽑은 겁니다 이렇게 채치 비트보다 여러분 일찍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 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못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여기에 박상현 발행인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오픈 AI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구글은 지난주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검색 엔진을 완전히 바꿔서 웹페이지를 일일이 보여주기에 앞서서 AI가 만들어낸 답을 검색 생성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창을 점점점점 더 AI 시대에 맞게끔 바꿔가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채치 pd 같은 대화형 AI 모델이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제공하면서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방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물었습니다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 아마존 등 경쟁사들이 검색 시장에 진출하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을 떠받쳐온 검색 웹페이지 방문 광고 수익 모델이라는 사업 모델은 끝났다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글 주가 이름 그동안 죽을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아지게 됐거든요 앞으로 줄어들 온라인 트래픽을 생각하면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이것은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에 전례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뜻이다 구글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인터넷은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 박상현 오토레타 발행이니 이 글을 보면 상당히 뭡니까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계를 보는 시각이 인터넷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글도 어마어마하게 단호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웹사이트들이 쓰러지고 온라인 콘텐트가 줄어들면 ai는 뭘 읽고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핵전쟁의 진짜 파괴력은 대규모 환경 변화인 혁개월이 있다는 경고처럼 생태계가 바뀌어 ai가 섭취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ai가 내놓은 답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뭐 이 다음의 이야기고 4모델이 끝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당장 끝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업무하는 방식을 제 자신이 관찰해 보게 되면 금색 엔진에 의존한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변역기에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글입니다 사업모델이 끝났다는 겁니다 금색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광고가 발생하는 그 스윙모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나온 작년 또 이맘때에 나온 여러분들 기사에서 빼낸 겁니다 구글의 전통적인 검색창 대신에 생성형 ai가 적용된 챗봇 바트의 대화창으로 검색 엔진이 바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구글 검색은 사용자의 질문에 100개 이상의 문서를 보여주지만 구글 바트는 단 한 개의 정답 유사 답변까지 포함해도 3개만 보여준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해졌지만 구글 검색 광고 매출이 57%인 구글이 어떻게 대화창 검색 방식에서 사업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죽을 썼던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 모델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기술 도입을 도입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썰어버린 거죠 그냥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간에 ai가 전부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송 준비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바뀌어가는 걸 느끼면서 야 이게 검색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검색에 의존했던 구글이나 네이버가 큰 타격을 받겠구나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난공불락의 이름 요새처럼 보이지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천하의 구글도 여러분들 이제 본인들 고민해야 될 때고 뭐 지금 유튜브 이런 수입도 있지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구글 수입 모델에서 수입 모델에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여기 이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의 오프신 같은데 사업 모델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검색을 뭘 많이 쓰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구글 다루고 난 다음에 네이버를 다룰 때 보니까 네이버를 들어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래전에 네이버를 방문해 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네이버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언제 기사인가 하니까 1년 전 기사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기사네요 검색이 계속 네이버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70% 정도 차지했는데 50%대까지 지금 줄어든 겁니다 50%대까지 구글은 올라가고 제가 네이버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이버를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섹션을 꼭 실방송에서 반드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계속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뭐죠 그냥 국내 문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엄청난 이런 기업인 네이버도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기술 때문에 이게 보시게 되면 78.3%까지 차지했는데 5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ai 효과가 과시화 되면 훨씬 더 떨어질 거거든요 구글은 7.3%에서 29.5%까지 어차피 검색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계 언어 사용자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검색 품질 저하 때문이다 거의 제가 찾지 않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죠 시간당 편익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게 본인이 특별히 이기적이라는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 준비하면서 시간당 내가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아직은 많이 쓰는 편이네요 이렇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네이버가 이제 이 인간들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00조입니다 외형이 2145조고 알파벳이 1378조 영업이익이 90조입니다 네이버가 29조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이런 기업들하고 AI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AI 전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개의 이름들 AI 반도체를 탑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지 않아서 쩐의 전쟁이라고 이 AI 혁명이라는 것은 진짜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데 돈을 때리붙는 그런 전쟁인데 여기서 기존의 이런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한 기업들이 많아지겠구나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나 이런 SK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인데 다른 기업들은 더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1년 전인데 이렇게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무기로 네이버도 용감하게 초거대 AI 언어모델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이프클로바X다 카카오톡이 여러분들 카카오가 돈 때문에 거의 손을 든 행팽이죠 이거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하이프클로바X란 것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상당한 수준의 하이프클로바X가 개발 비용을 감내하고 있고 다른 거대 기업들과 달리 든든한 물주도 없이 자체의 자금만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돈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겁니다 우리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안심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이버에 번역을 썼던 것 같습니다 판파스인가 판파스인가 지금은 전혀 제가 거의 안 쓰거든요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국어 번역을 쓰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믿는 구석이 한국어라는데 한국어 장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돈을 그냥 천문학교 쏟아붓는 이 전쟁 진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안 가면 그냥 쓰나미처럼 여러분들 그냥 써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여러분들 이 물량 대결에서 이제 네이버가 믿는 구석이 한국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기존의 검색창이 생성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창으로 바뀌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 여러분 그게 2023년도 5월 기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가 쏟아올린 채치pt 혁명 네이버는 이 거대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한테는 영업이익이 1조 2조가 크지만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 함께는 그냥 끈값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한국에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솔트룩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오랫 전부터 이 문제 ai 쪽에 관심을 가져온 기업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읽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인공지능 검색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퍼플렉스티에 대항할 새로운 서비스를 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픈 ai 채치pt 구글 제미나이 이외에도 사실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요약해 주는 퍼플렉스티라는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검색엔진이거든요 저 ai거든요 퍼플렉스티 한 두 번 소개했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퍼플렉스티 제가 훨씬 더 많이 써요 이 퍼플렉스티 를 제미나이보다 그러니까 가혹한 겁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가 훨씬 더 퍼플렉스티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글의 제미나이 그냥 제껴버리는 겁니다 충성도는 고객단이 충성도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다른 뭐 그런 자극적인 방송도 있겠지만 이 공병호 tv를 많이는 안 보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시대를 읽는 안목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자극적인 것을 다루는 거죠 자극적인 것을 다루어야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니까 저는 원칙이 분명히 지금 서 있거든요 시대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분명히 리워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니까 훨씬 더 통합된 시각을 갖추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자극적인 것을 그냥 압도되는데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업계에 아주 이런 내공을 갖고 있는 이 경일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검색에서는 ai 검색에서는 퍼플렉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퍼플렉티를 써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안 쓰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에드제닌이 말씀처럼 그냥 썩은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역동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퍼플렉티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ai 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옛날에 비해 시간은 좀 더 갖고 있지만 정신이 퍼쩍 들어 있는 겁니다 군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야 이거 관뚜껑 두펄 때까지는 뭡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바로 가겠구나 업계 사람을 제가 많이 안 만나기 때문에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이경일 대표를 가지고 아 이 양반이 대단히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고 말한 분이구나 웹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퍼플렉티가 어마어마하게 ai 검색에서 위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이것도 메모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즉시 채용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터넷 혁명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시죠 돈의 전쟁인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트를 인수했는지는 이제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아니 정신 나가는 거 아니지 그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트위트를 뭡니까 몇 조에 여러분들 왜 인수합니까 이제 다 그림이 잡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에게 여러분들 그냥 트위트란 것은 그냥 마케팅 플랫폼인 건 마케팅 플랫폼 끈값으로 인수한 마케팅 플랫폼인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만든 그런 ai 회사인 xai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점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xai 출범 1년 만에 기업가치 240억 달러 60억 달러 모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 박사가 왜 앨런 머스크가 부자된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실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여러분들 이 ai 회사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최근 투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60억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세컨드 라운드죠 두 번째 투자 유치인데 기업가치가 240억 달러로 평가받고 2023년에 3월에 설립된 이후에 1년 만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됐는데 이번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이 60억 달러를 받아서 뭐에 투자할 건가 머스크는 ai 모델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고려해서 기존의 30억 달러 모금에서 60억 달러를 올렸다 이번 투자에는 실리콘벨의 대형 투자사인 세카이어 캡틀 안드레센 홀로이츠 베일러 에퀴티 파트너스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 등 다양한 투자자가 몰렸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앨런 머스크가 xai를 성공시키게 되면 대박을 치겠죠 앨런 머스크 역시 7억 7천만 원 개인자금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xai는 오픈 ai에 이어가지고 세계 2위의 ai 스타트업이 됐고 xai는 지난해 11일에 자체 개발 챗봇인 대규모 언어모델입니다 오픈 ai 챗집 빗들은 글록을 출시했고 올해 초에 이에 업그레이드 버즈인 글록 1.5를 출시했다 여기까지는 딱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모은 7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여기 보면 다음 버전의 글록을 출시하기 위해서 2025년 가을까지 10만 개의 ai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슈퍼컴프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xai 투자금 등 대부분이 이 같은 슈퍼컴에 탑재될 nbdi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점차 된다 여기 키가 있죠 투자금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ai 반도체 구매에 쓰겠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gpu하고 고대역평면물의 hbm을 합친 ai 가속기에다가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 를 대하게 되면 컴퓨터가 되잖아요 슈퍼컴프트가 그 슈퍼컴프트가 여러분들 10만 개 정도 배열하는 그런 데이터센터에 가지고 글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xai의 투자금 중 대부분이 이 같은 슈퍼컴에 탑재될 nbdi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점차 됐다 ai 주가 여러분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돈을 때려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하면 대박을 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걸 증폭시키는데 뭘 어떤 플랫폼을 쓰는 겁니까 트위터를 쓰는 겁니다 x를 그러니까 몇 조 여러분들 덜해가 산 게 이제는 알겠는 겁니다 이 양반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그냥 마케팅 비용 쓴 거 없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전하고 뭐 이야 정말 대단하네 이 보시기 바라 여기서 딱 보면 뭡니까 아 이 nbdi ai가 앞으로도 계속 선전하겠구나 그럼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해서 앞을 뛰겠구나 아니 뭐 트위터 여러분들 인수할 때 뭐 하려고 저는 걸 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케팅 플랫폼을 쓰는 겁니다 오픈 ai가 갖고 있지 않는 마케팅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ai 전문가들은 x ai로 재배치했고 또 글로벌 훈련하는데 x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또 x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수집해온 방대한 시각적 데이터도 훈련해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은 테슬라 개박하고 있는 슈머노이드 옵티머스 슈머노이드 로봇에도 통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가 이제 오늘 클록 1.5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4월 12일 날 여러분들 발표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은 클록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 ai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이고 파라미터 수가 31억 4천만 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국어 등을 처리하고 유무감각이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는 클록 1은 현재 훈련 중인데 모든 지표에서 현재 존재하는 ai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양했고 3월 12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특파원이 써보니까 다른 것보다 좀 더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오늘 가보니까 여러분들 x 과거의 트위터 가장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 회사네요 51.2% 그 다음 오픈 ai 메타 구글 이런 순서네요 자 여러분 아무튼 쨍쨍하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론 머스크는 미국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뭐 그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뜻도 하도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이 사람은 또 그걸 100% 활용해 가지고 뭡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아주 새로운 역사에 아주 큰 변혁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역동적인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ama 네 네 네 네 지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